오우쉐잇 네 안녕하세요 백수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촬영 브이로그를 갖고 왔어요 네 이날 촬영을 하고 왔는데 정말 추웠어요 영하 20도! 무려 20도였는데 팀을 꾸려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네 저는 말을 잘 듣는 누나이고요 시키면 시키도록 합니다 동생이 그리고 저를 닮아서 좀 깐깐하더라고요 동선이 최대한 겹치지 않으면서 다양한 앵글의 영상을 뽑아야 해서 제가 계속 쪼갈거리고 있었습니다 체킹타임 예아 노동주 예아 다시 체킹타임 손이 깡깡 얼어서 들어왔어요 손이 깡깡 얼어서 들어왔어요 더이상 뭐 촬영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차량팀도 얼어서 들어왔고요 예아 더이상 진짜 정말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 보여요 정말 좋지 않은 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추웠어요 심지어 이게 깡깡 언데에서 스케이트를 타야 되기 때문에 와우 맞아 화이팅 영상 보면 파이팅이 좀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2차 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하시죠 자 합의 됐습니다 자 퇴근 가시다 퇴근 퇴근 촬영하다가 또 몸이 얼어서 들어와서 간식 타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팀들은 안 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걷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영상 테마가 꿈이라서 꿈속에서는 춥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영상을 위해서 신발을 벗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촬영이 종료됐고요 전 촬영이 끝나서 무척 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 힘들었어요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동생하고 승현 작가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재밌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다다음주 금요일날 이 영상에 본편이 업로드 되니까 그것도 꼭꼭 봐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